연필을 위해서 선미씨 네? 예? 예. 여보세요? 선미씨 네? 언제 오세요? 누구십니까? 남캠 남캠 신임 남캠 강남남캠 신임 남캠 신임zilla 네! 아 예 예 예 다 소개해볼게요 다섯째 오실거에요 강남? 아 그럼 다 개무서 갑자기 취소하면 안돼요? 선비도 같이 오면 되죠? 어 같이 오면 되죠 선빈 앉아보라 선물이 예쁘시네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 아 풀어 한 번? 아 예 프라인드 프라인드 아 별 사일리 있으시죠? K라는 정답이요 아! 더 좋은데! 아 우리 파이브 라인이네 아 그래요? 아 예 아 여기 엄청 부어 보인다 아니 근데 맥키미에 대해서 넌 왜 알고 있었어? 아니 처음 보컨? 보컨 하세요? 네 연 보컨 하세요? 네 저의 책이 아 그렇답니다 제가 처음 봤는데 첫 이미지 어때요? 푸글라스인데 예? 무슨 아 저 약간 좀 젠틀한 사람인데 아 아 일단 외모로서 봤을 때 신점 만점이 몇 점? 선빈님? 아 나도 솔직히 선빈이 처음 됐는데 뭐 무성급인 것보다 약간 사람으로서 아 그렇죠 네네네네 저도 그게 좋아요 그럼 저 좀 약간 호감형인가요? 네? 네 예? 네 원래 낯가름이 심해가지고 아 낯가름 많이 가르세요? 네 저 약간 사람 푸근하게 하는데 아하 선 긋지 말라고 이렇게 생긴 동물 처음 봤어? 아하 선빈님 유나 닮지 않았냐? 어? 선빈님 그거 닮았네 뭐? 알파고 아하 선빈님은 좀 그 사람 닮았다 누구요? 환빙빙 세금 많이 내게 생겼어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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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머리 이렇게 하시니까 훨씬 더 반환하시다 아 진짜요? 아 원래 원래 아 어떤 남자 좋아하세요? 술, 고박, 폭행이 없는 사람 아 난 다 있는데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